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송가인은 최근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송가인은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매니저에 따르면 송가인은 우유를 사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한 낯선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밀려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편의점 직원들의 빠른 도움으로 송가인은 곧바로 일어설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송가인을 밀친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송가인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약간의 불편을 끼쳤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SNS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항상 안전하게 길을 나서라고 격려했습니다. 송가인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건강회복과 신변안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한국에서 가장 재능있고 유명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그녀는 자신의 음악 경력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여러 유명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은 송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녀의 앞으로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러나 팬들은 송가인의 재능과 정실력을 믿고 이 기간 동안 그녀를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송가인을 밀친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용의자가 체포되어 법정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가인은 음악 및 예술적 커리어로 복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생명난음실천본부는 미스터 트로트 가수 팬들이 송가인의 이름으로 스타 투표 리매치 앱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으로 소아 환자들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백혈병 소아 환자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치료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스타 투표 리매치 앱은 팬들이 가수에게 투표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앱입니다. 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일정 득표수 이상이 되면 시즌이 종료되고 결과에 따라 투표받은 가수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스타 투표 리매치의 새로운 시즌이 6월 3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